인천도시공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을 공모합니다. 주민 제안 공모 분야는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편익 증진, 남북경제협력, 생활SOC, 4차 산업혁명 대비 그린 뉴딜 등 인천도시공사 추진사업 전 분야입니다.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게시판 또는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 있습니다.